아 아 아 아 됐어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전혀 없어 뭔가 이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단서를 찾아야 될 것 같애 아 아 뭐야 뭐지 어 어 마우스 왜이래 아니 갑자기 이제 시작되는건가보다 저장있냐 저장 자동저장이기 바란다 뭐야 아 미시오구나 잠깐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냐 어 어 이게 어떻게 된거야 어 어 어 어 깜짝이야 어 마이크 좀 뒤로 뺄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고잉 다음 반복 아니야 아니야 미친 짓 한번 해봐 이러면 왠지 부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불 꺼 불 다 꺼 불 다 꺼버려 어 무서워 이미 지금 뭔가 아까 집이 아니야 환각상태에 빠진 것 같아 뭔가 어 야 무서워서 못 여겠다 어 나 이 사람 봤어 드라마 빅뱅에서 봤어 빅뱅 이론에서 봤어 뭔가 자꾸 이게 뭔가 사진 같은 애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머리를 잡고 죽이는 거야 왜 이래 일단 이 종이가 궁금하니까 읽어보자 이거 안 읽어줘? 뭐야 뭐야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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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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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나와봐 나와봐 당장 나와 나와란 말이야 나와란 말이야 초대장 초대장 행사를 거행하오니 부디 참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소 성루크 교회 1시 6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읽네 왠지 여기 다시 나아가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아니야 어우 야 이걸 지금 봤네 어어 어어어어어어 어 어 뭐야 8? 5 4냐? 야 이거 적어야돼 뭔지 모르겠지만 적읍시다 메모장 하나 열어야겠다 8 5 4? 뭐지? 친절한 게임이에요? 부끄럽다고? 이게 왜 뭐 야한 장면은 아니에요 시청자 줄어든건 그렇게 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8 5 4였죠? 됐어 뭐야 과거의 음보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예술작품에 내 이름에 붙어있지 않다니 생각만 해도 죽고 싶을 정도야 그러니 나와 결혼해 주겠어? 와아 멋있는 대사네요 자신의 아내가 예술작품이었다는거지 거기에 자신의 어 이름이 적혀있지 않으니까 널 갖게 했다 멋있는 저 장면인데 4 4 4 8 5? 4 4 8 5? 4 4 8 5가 뭐야? 야 왠지 이게 여기 문이 있었냐? 왠지 저기 뭔가 하나 얻은 것 같아 새로 증거 뭔가 그런걸 수도 있어 진행되는 재료 그런걸 수도 있어 뭐야 이 흔들어자는 아무래도 안에 자석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N극과 S극이 계속해서 반복 이 밑에도 똑같이 계속 뭐야 여기서 나가야겠어 여기서 나가야겠어 여기서 나가야겠어 여기서 나가야겠어 또 내 아틀리에를 훔쳐받았군 알았어? 이게 마지막 경고야 아틀리에는 아틀리에는 절대로 들어오지마 설령 문이 열려있다고 해도 절대로 알아들어서 한 번 더 걸리면 새이를 찾게 될 줄 알아 메짤 진짜 무서운게 본능적으로 당긴다? 거의 모든게임은 근데 미시오야 근데 문을 밀면 있잖아 안좋은게 오른쪽 시야가 안들어와서 더 무서워 들어가야 가는 과정이 더 무서워 오우 오우씨 쉣터 와아 지구는 돈다 와아 지동설이다 이거 보니까 파크라이가 하고 싶어지죠? 어? 이거 입체 아니야? 뭐지? 어어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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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와 뭐야 이거 우와 와아 아우 놀래라 어후 놀래라 하하 와 나 진짜 의자 뭐라야되지 엉덩이가 바로 지금 바로 밑으로 내려가버렸어 우자 밑으로 숨어버렸어 지금 내가 순간적 야 이거 뭐야 하나도 안보여 엄청 어둡구만 일단 여기서는 잠시만요 불인가? 어허허허허허 야 나 잠깐만 나 지금 부모님한테 얘기좀 하고 올게 아 엄마 땜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지금 엄청 밖에서 소리질러 아 무서워 죽는줄 알았어 아 막 그림 나오고 막 막 여기서도 이러는데 엄마가 막 아 엄마가 막 소리 지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사랑스러운 내 아이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데도 네 존재가 느껴지는구나 정말로 멋진 일이야 나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를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1년 전에 1년 전에 내게는 재능과 야심밖에 없었단다 그리고 지금 믿을 수 없는 행운의 은총으로 경력과 사랑스러운 남편 그리고 너를 얻게 되었지 지금까지의 난 신심이 깊은 편이 아니었단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찾을 때 자신의 예술을 깔고 뭔가 너무 작가병에 걸린 것 같아 이렇게까지 말을 어렵게 하지 별로 말이 어려서 의사 전달이 좀 어렵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내 안에 네가 있단다 아마도 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거야 잠깐만 이거 저건가? 아내가 썼네? 그러네 다음에 공부 게임 할 땐 제가 무서운 BGM을 좀 갖고 올게요 진짜 무서운 BGM이 있거든요 뭐야 어땠어 그러나 이런 게임에는 그런 BGM 틀면 안 돼 이건 그냥 무서워 많은 분들이 공부 게임이냐 물어봐서 좀 무섭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이가 또 여기 있네 사슴이 조금 파스텔 같은 게 좀 칠해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렇게 막 삶의 의욕이 없을 때 내 공부 게임을 봐 그러면 숨 쉬는 게 행복해질 거야 또 뭐... 뭐야... 야씨 뭐니? 어... 또 뭐 있을 것 같다 왠지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냐? 여기서? 이걸 한번 돌려볼까? 지구는 돌고 있다 아 여기 문이 있었구만 얼굴이 다 왜 이러지 두개 얼굴이 있는건가 거짓을 더 칠해라? 뭐야 조금 더 왼쪽으로 그래 그거야 자기 안을 그렸나보네 나 아기 모든 걸 구름이 다 정리하는거 그냥 정리하는거 그냥 정리하는거 뭐야? 야 너 거기 있으면 너 죽어 어 어 잠깐만 어 왜 뒤가 아 뭐야 어 어 어 어 어 이거 봤는데 뭐가 있어가지고 뒤로 뒤로 가려고 그랬거든 뒤가 안가지는 거야 뭐야 뭐 뒤에 있나 봤더니 뭐 아 무슨 사람 눈깔도 하나 보였던 것 같은데 어 무슨 누나라고 무슨 책들 이런거 가지고 뭐 만들었던 것 같은데 사람 형태 뭔가 괴물이 나왔던 것 같거든 와 이거 완전 야 이거 유튜브에서 내 공포게임 이거 본 사람 있잖아 끝까지 본 사람들 꼭 리플 써라 진짜 내가 닉네임 외울게 고맙습니다 어 정말 즐겁게 게임합시다 근데 재미는 있어요 아주 진짜 리얼 공포게임이에요 정말 리얼 공포게임이에요 너무 리얼이에요 어 문제는 너무 리얼 후하 아니 이렇게까지 리얼이 필요는 없잖아 야 야 가만히 있어 봐 이 방에서 할거 다 했나? 분명할게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이제 진짜 시작인가? 이게 슬퍼? 어떡하지? 호룰루뤄루 호룰루뤄루 호룰루뤄루뤄루뤄루 루루루루루루룩 루루루루루루루루룩 됐쎄 열어나 보자 아 잠겼네 어 마우스 아퍼 치킨 마요님 별풍선 13개 100그럭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빠르게 돌아가게 하자 손목이 아파가지고 야 근데 이거 참 불키는게 많이 없어요 그쵸 고마워요 소중하게 사용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별풍선은 별풍선은 저의 새로운 게임을 구매하는 데 쓰입니다 아 쪽불도 없어 어 깜짝이야 뭐 질퍽거려가지고 놀랬네 파이어 스텝 처음이 힘든 법 파이어가 아니라 퍼스트구나 퍼스트 스텝 이지 더 어 헐 데스트 헐 데스트 헐 데스트인가 치킨 마요님 어 별풍선 10개 9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사용할게요 아 8개까지 고맙습니다 와 지신데 저건 그냥 카운트다운이 아닌데 어 저건 그냥 카운트다운이 아니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할게요 주방으로 왔네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치킨 마요님 너무 고맙습니다 조회수 한 만 명 쏴주신 거예요 진짜로 정말 고마워요 유튜브 조회수 한 만 명 이상 쏴주신 거예요 진짜 고맙습니다 자 주방으로 왔어요 뭐야 야 뭐야 저 카운트다운이었어? 아 치킨 마요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잠시 공포의 분위기를 좀 잊을까요 치킨 마요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조마본의 리액션송 아 감사드립니다 치킨 마요님 김오지 음 왜 이렇게 난리냐 근데 진짜 별풍 안 사줬으면 좀 겁먹을 뻔한 게 문도 흔들리고 무슨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뭐 엄청 뭐 있나 봐 여기 뭐야 왜 이래 아니 뭐 뭐야 이거 또 다시 다 열어봐야 되나 이거 왜 이러지 이것도 되게 천천히 열리잖아 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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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끼 끼 끼 끼 끼 형 한게 멋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미친 뭐 어떻게 해줄까 어디부터 찔러줄까 어디부터 쑤쳐줘 뭐 어떻게 해줘 어디부터 넣어줄까 뭐야 우선 캔버스를 찾았다 평범한 캔버스가 아니야 미친 아니 캔버스가 사람 동물 아니면 사람 껍질인데 시부껍질 그쵸 그쵸 피부야 이거 동물 아니면 사람인거 인거 같은데 이렇게 얇은건 솔직히 사람일텐데 돼지 껍질인거 같기도 하고 어우 돼지 껍질 못먹겠네 이제 뭐야 야 아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어어 여기구나 여기 내가 처음에 그림 그리는 것 아니야 조명이 조명이 딱 이렇게 들어와있는거 보니까 아 캔버스를 일단 완성을 했구나 뭐죠? 캔버스만 넣었는데 안에 그림이 그려지네 이게 뭐지 무슨 해파리가 칼 들고 있는거 같은데 그쵸? 이제 재료를 하나 찾았나보다 자 이제 또 나가면 또 새로운게 있겠지 뭐야 형태없는 꿈 가자 어 뭔가 왜 아까보다 더 분위기가 아 뭔가 하나의 재료를 찾았기 때문에 뭔가 이 집이 나한테 점점 더 혹독한 미션을 줄거 같애 그렇구나 레벨업이라 그런 얘긴가? 난이도 레벨업? 이거 닫아야되냐? 이게 파랑불이 들어야되지 않을까? 왼쪽으론 안넘어가는데? 뭐야 뭐가 있어 왼쪽으론 안넘어가 문을 닫았잖아 아 문이 또 닫힌게 아니네 살짝 열려있었네 뭐야 아 야 미안해요 아 야 다음반에서 못봤어 내가 와 내가 다음반 채팅창 먼저 놔뒀었는데 야 소울님 고맙습니다 오줌 싸고 오신다고 이렇게 파풍선 만원을 싸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이래요 야 하루에 나 별풍선 나 진짜 열개도 못봤는 비제인데 어쨌든 와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 리얼 고마워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소울님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뭐죠? 뭔가 바람소리 어? 열쇠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어 뭔가 잠시 여유 같지 않냐? 이것도 피아노를 치는 아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네 자세히 보면은 그렇다? 이게 녹슨게 아니라 나 탔어 오 뭐야 이게 점점 그런거 같아 아내의 그런 이제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아내의 흔적들을 막 태우려고 했던 그런 주인공의 마음 환각 세상이니까 지금 여기 열쇠 아니구만 여기야 여기야 자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건 지하식 같은데? 뭐야 이거 아 아 자 문이 많네 야 야 근데 외국인들은 진짜 밤에 무섭겠다 진짜 이게 이런거 서랍 사이에서 서랍이 있잖아 여기서 서랍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해봐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위층에서 자 그치? 근데 남편이 뭐 남편이 트럭기사여가지고 뭐 며칠동안 이제 일하러 갔어 그쵸? 근데 갑자기 1층에서 그것도 집 밖도 아니고 집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나 이런 소리가 나 아이고 뭐야 소울님 space 3 4 5 5 8 5 5 10 감사합니다.